야아아아아 아니 저 봐 most the killاغ이 멈춰 아 좋아요 마트암살 암살 위쿠 screw요 리신 피규어 proper 페이ized 리신 잡구요 베인잡구 피규배świad 많아없어요 리신을 이길수 있습니다 이길수 있어요 왜나면 프리미 Goblin 리신이 2대1로 이길수 있어요 트레이이 없어 많아없기 때문에 스키맛 맞추면대요 Q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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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기대를 쳤어요 맞았습니다 전멸 그러면 쏘나 둘이서 같이 뭐해? 야야 창 결국 쏘라 잡았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짱세야 조용히 게임해라 너 실버는 무슨 아유 진짜 실버가 안 되겠다 재밌네요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네 뭐 이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 좋아요 아 그나마 바텀 기호가 그래도 베인 CS 44개에요 아니 확실히 운영의 유의가 리신 자부니까 응 날아다니는데요 베인이 3킬 1어시를 먹어서 템이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베인 은근히 나와요 템 탑 먼저 밀었구요 아 진짜 이거 반중으로 음 기묘한데요 이제 익툭해질 때도 됐는데 어 앞점프 어 이거 미녀한테 맞춰놨는데 다리는 여기 켰어요 컸으면 도망가죠 그러니까 피지오는 거 믿고 그런거죠 네 봤어요 어 자크를 왜 안했죠 오 크레슨도 이야 공포 침묵 아 이거 컴보 좋았네요 콤보 좋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 한타부도 흘러가니까 운영에서 확실히 플레이팀이 좋아요 띄우고 띄우고 근데 이거 아아 근데 이거 전멸 없어가지고 다이브해도 죽이겠는데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기려 없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미끗죠 크레슨도 없구요 어 이거 그냥 죽이는데 QR하면 피도 죽겠구나 대격변 띄우고 저만 마무리 자 하지만 자르반도 전사 서로 서포트와 정글이 죽었습니다 잭슨은 탑에서 계속해서 CS 먹고 있구요 네 먹고 있는거 맞아요 여러분 네 니탈리 선지팡이 후려놓은 신발 마관심발 나왔구요 일부는 역시나 꾸준히 더티파밍하고 있습니다 16분에 100개 네 바트는 2킬했고 70개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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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버스 2천골드로 쓰레기팀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벌레팀은 바텀을 망가뜨리는 데 성공했는데 베인이 꾸역꾸역 지금 살아나고 있는 듯한 이빌이에요 네네 뭐라고 나왔어요 어쨌든 베인 뭐라고 나왔습니다 1윈도 돼요 베인 셉니다 바트가 베인만 한번 딱 끊어주면은 충분히 한타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카피리가 나중에 가면 하는게 없을거거든요 음 지금 1대1 라인이니까 그냥 막 뭐 있어보이지 지금 짱새가 어딨죠 안보이네요 도우킹이 뭐냐면은 안보이는데 CS가 안올라요 ㅋㅋㅋㅋㅋ 계속해서 갱각을 재고 있는거 같아요 아 그쵸 굉장히 치열한 지금 두뇌풀가동을 하고 있죠 완벽한 갱킹각을 만들기 위해서 которые 와진산당.. 상..형 슈바나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누가 좀 알려줘라 이켄스 오 와서 넘어갔다가 콜로콜로가 땡 전면 나이스샷 잡힙니다 그래도 좋아 이런건 좋습니다 끊어내기는 그리고 100차이 리듬이구요 오? 이쿠오? 콤보가 되어야죠 그럼 이쿠로 하고나서 운정하느라고 잡혔죠 자르신 리신죽구요 드러나서 떴습 으흐흐흐흫 으아아 crafts 갇춰놨고 자를만 빨리 안풀어주니까 그나마 늦게 풀어서 가리욘까지 죽고 아니 하나도 가져모드 우아 벌 아 need변수 한가운데는 저야 내가 그렇다고 상대 피하고도 아니야 아 완벽하게 상태가 뭉MP of skipped a 것도 아닌데 그사이에는 정확히 ey 눈물나 그렇습니다 아아 눈물나 진짜 아이고 왜 시바다에 대신해 궁극기 저걸 위해서 두뇌풀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안먹고 미치겠다 진짜 아아 눈물 아 진짜 어우 광대뼈 아파 즉스 반격스터를 한번도 못한거 같은데 저도요 어우 잘 피했어요 오오 가리온 얘는 그리고 형캔 W 이런거 없고 그냥 W 먼저 누르고 들어가네요 음 잘 뛰었어요 자 바트있고 피즈 저 잡을 수가 있죠 어우 쩔다 점멸 썼어요 점멸 빠져나가고 자에라 궁극기 좋았고 이런 피즈가 위험한데요 대마샤로 아 이거 약간 늦었어요 리신 늦었어요 음파 기밀분이 마무리 네 반격하러 왔단다 왔단다 뭐 아니야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집에 왜왔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반격하러 왔단다 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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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분위기 안좋아지는데요 오 저마 저마 손저마 그냥 어쩜 저만 못가요 싸워야되요 아 저마로 같이 마무리 서로 잡았어요 서로 잡혔습니다 어쨌든 짱스도 3킬이에요 네 자유라드도 줍니다 짱새 궁돼요 어 스킬 짱새 분노 쳤어요 스킬 왼쪽 볼까요 살짝 아래로 짱새 위치 볼까요 왔드 짱새 날아오르라 짱새요 아 운영이 중간 같네요 짱새가 아니라 아 이거 크레센트 좋았어요 아 도망갈 것 같으니까 짱새는 골렌먹고 있어요 네 정글은 골렌먹고요 짱새는 골렌먹고 있어요 짱새는 골렌물 ieur 그거를 오죽답답했으면 네 아 짱샌 sailing 이건 좀 쌕imientos 장 measures 이젠 짱새가 트 Veronica 자 리신도 미드로 합류하고 있구요 원딜 대 원거리 대 금거리의 싸움 다들 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다섯명이 근거리지만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들은 제자리공 말고는 본적이 없네요 피들공도 그건 굳이 코앞에서 꼽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능감이 용돈 주는 느낌이었죠? 야 먹어라 아이템 좀 뽑아 이걸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비즈 아아 이거 이거 가려? 어 걸렸어요 근데 살짝 맞았어요 근데 굳이 가놨어요 잘가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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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겁해요 비겁해요 계속 구금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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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아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이 이제 잭슨은 니달리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짱새가 제일 웃겨있어요 짱새가 멋지게 날아간건 맞는데 선고로 날아가고 그가중에 자이라 공으로 한번 트고 크레슨도 맞고 네 굿날의 방패 나왔구요 미드 밀리는데 잭스가 니달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공포받고 죽겠죠 속박 이거 막 캐슬 안해요 잡고 공포 속박 자이라 노리는데 가장 완벽하게 네 웃기 미안할 정도로 다 웃어놓고 아 네 이날에 집가면 이거는 나바돈이 오 짱새 일대로 안될텐데요 일대로 죽어요 짱새 죽습니다 이거 쎄요 니달리 쎄요 니달리 지금 레벨 차이도 4레벨 났는데 이쿠 공포 아아 공포때문에 어? 기력없죠 적당히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미드 밀렸습니다 par 이데쪽 음파 봐트의 활약이 조금 아쉽네요 한번 풀려야되는데 바트가 지금 2킬 오 베스에요 짱쎄 우직하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니달리하면 잡겠다 가피리 어 니달리인데 어 거졌어요 점화 잡았네요 야 마트 클라스는 살아있습니다 2분 잡았고요 데마시아 딜럴게 없어요 크레센트 차례차례 죽는 그림이세요 한 명씩 오다 다 죽는 그림이에요 어 늦었어요 다행히 귀신간네요 전멸 에에에 아 네 귀신갔네요 한 번에 왔으면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끊겼죠 바론가도 되겠는데요 바론가서 피드립 매치파고 바론가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저희 생각이구요 네 탑을 밀겠네 바론가자고 어 이거는 콜록콜록 오던 눈범이 오던가요 가네요 바론 판단이 좋죠 지금 바론이 네 이건 프리바론이죠 이 타이밍에 바론 호프가 없죠 같이 가야죠 이거는 따로는 힘듭니다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생각보단 여기가 피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어 그쵸 아 이런 벤 최인숙사님도 나오겠는데 장세 나라 오르나요 장세 한번 보여줘야죠 이거 좋겠네요 조니가 참 좋아요 얘 어 이거 리신이 없네요 리신이 킬 가져가고 하지만 그런 동안에 리달리가 바텀 밀구요 자 믿음입니다 리달리를 제가 마크를 해줘야되는데 지금 딱히 리달리를 일대일로 마크할만한 큰 표현이 선고 실패 넘어가구요 어 어 가리온 도전 어 야 짱세 형 혼자 죽게 두지 않을게 같이 가자 우리 가리온 챙겨주는건 짱세밖에 없네 어떡해 저기서 쳐박고 있어 뭐야 저 뭐하냐 벽 사이에서 지금 저것도 뭐야 아 아 아 좋아 이런건 잘 준비해 또 이야 진짜 훌륭하네요 저게 대격변이 걸리네 높낮이가 분명히 있는 맵이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초은이가 없습니다 어 리신 피바라기 자 망고일드 차이가 나서 쉽지않아 보이죠 메인이 너무 성장을 잘했어요 11킬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실때 이 매치업 한번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 그럼요 아 스트레스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어 와들 다 보입니다 갓뱅공략에 자이라 템트리 존야 공허지판으로 나와있나요 왜 쟤네네 계속 저렇게 가지 자신만의 어떤 템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스트레스 못했구요 이거 2쿠 해보려고 한건데 또 붙죠 죽고 더 섹서 자이라 궁중해요 와 샤리픈 4스템 아 이거는 샤리픈 또 죽죠 한명씩 와서 하지만 스템만은 샤이고 딜이 샤이가 아니에요 베인은 바트가 대인 마무리 자지만 남아이 오 짱색 쏘라리 둘렀어요 그래도 트리플킥 여기서 이제 병못넣고 마무리 경기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쓰레기팀이 기세좋게 가져갑니다 완전히 기울었어요 비하니 아무것도 안했죠 네 억제기 평큐 이런거 없구요 기달리 크레스앤더 순삭되죠 순삭됩니다 나무리 브로트 기급스 아 여기 또 하나씩 죽으면 이거 여기서 끝날수도 있어요 경기 어 짱색 분노 차오르고 있어요 어 피들궁 대놓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 낚였어요 근데 그 피들궁이 흥했어요 그 피들궁이 흥했어요 그 피들궁이 흥했어요 아 대박있었는데 성공이 성공했습니다 이거를 이력해지네요 포기 아 경기 마무리 쓰레기팀이 2대1로 벌레팀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정말 명경기였어요 네 사실 오늘은 뭐 승패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선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멤버가 좋은거 같아요 멤버가 참 맘에 드네요 멤버가 간만에 진지하지 않게 네네 편안하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저희도 괜찮았고 아마 팀원들도 사실은 벌칙이 심하게 걸려있으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재밌게 그냥 오늘은 즐겁게 재밌게 게임하는거 같아서 저도 흡족하네요 네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다음주는 다음주 매치업은 모주로 희열이형과 예약이 되어있는데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팀들도 몇개 준비되고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거는 그때그때 정확히 픽스가 되는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늘 또 은교 어마어마한 선수가 오셨죠 오늘 KT 롤스터 에로우에 네 던지는 화살 막눈선생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잠시 7시부터 시작돼 은교 오늘 막눈선생님이 또 오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치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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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